양인정 기자 미트 프로듀스 101 시즌 2 1위이자 보이그룹 워너원의 센터 강다니엘은 그 누구보다 지난 2018년을 숨가쁘게 내달렸다. 2017년 8월 워너원으로 데뷔한 그는 음원차트 정상차지, 각종 음악방송 1위 트로피 사냥 등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예능 프로그램, CF 등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강다니엘은 아이돌 개인 브랜드 평판 1위, 베스트 아이돌 1위를 휩쓸며 고무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강다니엘의 치명적인 섹시미부터 순둥순둥 멍뭉미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자. 2017년 7월 6일 1X1등호일 2B1 쇼케이스 기자간담회 2017 0728 KBS 2 해피투게더 출근길 2017년 8월 30일 MBC 뮤직쇼 챔피언 2017년 10월 1일 2017 피버 페스티벌 2017 10일 정공로 2017 드림 콘서트 인 평창 2017년 12월 31일 2017 SBS 연예대상 레드카페 2 2018년 1월 10일 제32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포토타인 2018 024 제7회 가온차트 케이팝 어워즈 레드카페 2 2018년 4월 28일 워너원고인 제2JU 2018년 6월 13일 SBS MTV 더쇼 2018 11.1일 리보 클래식 객스 워너원 팬 이벤트 2018년 12월 5일 MBC 뮤직쇼 챔피언 클래식 객스 워frames 이제푸soon